에이 예 에 예 예 예 지금부터 내가 한 말 잠시만 어제 우리 일본 숙소에서 바로 잠들었는데 중교가 자면서 나한테 뵙던 말이 기억난다 뭐야? 윤수영 윤수영 인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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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 인 인 인수형 인 인 인 인 인 인수형 졸린데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뭐 조금방법 없을까요? 뭐 있지? 아 오빠는 강남스타 오빠는 강남스타 그래서 내가 팔찌 좀 풀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웃겨 기타 연주 연주 인수형 프리스타일 인수형 자 지금도 우리에야 들어봐 요즘 우리 일본에서 활동하는 곳 있는데 구더위 속에서 우린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제일 매일 법도 제대로 아 그렇지 일본 사장님이 와서 너희들 밥 먹었냐고 우리는 먹었잖아 부타동 부타동 우동 돈까스 다꼬야키 다꼬야키 그게 전부야 우리는 그래도 일본에 편의점이 영우시키에서 맨날 터고 있는데 거기서 맨날 치니까 과부해서 사과 배탈 달가 맨날 물이 아프고 충전되고 근데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헤이 여러분 끝나질 않아요 아 정말 저 둘이 그게 전부야 아 진짜 저 놀아요 그게 전부야 진짜 최고야 최고 그게 전부야 습틋 그래 호들 저녁